안녕하세요. 정의의 힐링공간입니다. 오늘은 보리와 감자를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보리를 보실까요? 어색하지만 해도 괜찮던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. 그럼 보리를 꺼내 보겠습니다. 보리를 꺼내 보았습니다. 그런데 보리가 없어요. 보이시죠? 나 어디로 갔을까요? 보리를 꺼내면서 화분들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보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보리를 잘라서 왔습니다. 이렇게 너무 적죠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껍질을 벗긴 보리들입니다 양이 너무 적죠 저도 보리를 껍질을 벗기면서 혼자 많이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캐 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감자가 싹이 나서 제가 하나를 심어 보았어요 이 아이를 살살살 뽑아볼게요 보이세요? 조그마한 감자가 붙어 있네요 네 감자도 너무 작아요 제가 너무 빨리 뽑았나 봐요 감자 그래도 감자가 열렸어요 그죠? 그것으로 만족한답니다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열매가 열렸어요 괜찮아 삼성 세 세 삼성 인사 가